안녕하세요. 저는 위영일 작가입니다. 이번 전시에 출품한 작업은 알레아토릭 페인팅 프로젝트인데요. 알레아토릭 페인팅이라는 미술사를 바탕으로 제가 가로에 입던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매번 작업을 할 때마다 경우의 수를 던져요. 그래서 6개의 경우의 수가 나온 것을 가지고 이 표를 보고 해석을 해서 페인팅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나온 결과들이 이렇게 6개의 수가 있고 그걸 풀어서 작업을 해석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작가들의 고유성 고유성들이 해체가 되는거죠. 보통 작가들 같은 경우는 딱 있음으로써 어떤 고유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어떤 경우의 수에 따라서 리얼리즘서부터 팝업까지 모든 범주의 작업들을 다 제가 한 1인이 여러 역할을 소유하다 보면 작가라는 기존의 고정성이 해체되는거죠. 그런 전시는 그런 과정을 정말하게 보여주는 그런 전시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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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